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인 마음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말씀과 4장의 마지막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 내용들과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눈으로 4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언급하고 그리고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4장의 말씀이 쭉 마쳐지고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것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지 5장에 대해서 5장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의 부분을 좀 내용들을 쭉 눈으로 한번 보시면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모두 사람 중에서 지명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인성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지하고 미혹된 자들을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부드럽게 대하는 존재가 인간 제사장, 제사장들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도 역시 그러면서도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죄를 드릴 뿐 아니라 자신,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죄물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영예, 영예는 영광은 누구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아론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경하게 되고 영광을 받는 존재로서 서게 된다라는 것들을 1절에서 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보시면 5절에서 10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4절까지는 세상에 있는 인간 제사장의 모습들을 보았다면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립도의 위대하심, 탁월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서의 특징은 우리가 서두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강조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소위 히브리서를 뭐라고 하냐면 비교급 서신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5절에서 10절에서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그립도 역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며 선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립도를 세우셨다 그래서 오히려 그립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멜기 세대의 반찰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립도께서 지상생애 동안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음과 함께 비록 그립도께서 아들이시만 고난도 받으셨다 고난도 받으셨고 아픔도 당하셨다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완벽한 자 어떤 자? 완전한 자 온전하게 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11절에서 14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젖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대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더 많지만 귀가 둔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할 수 없음을 먼저 증거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때가 오래되어 선생으로 세워져야 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로 듣고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진작 듣고 들어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초보의 자리에 있다 그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보의 자리에 아직 젖 먹는 아기와 같은 수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어린아이 같이 젖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오래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느냐 초보의 자리에 있느냐 장성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또 마땅히 예수 그리토를 믿고 지금까지 출발하에 달려왔다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황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뜻을 수정하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뜻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고 그것들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로서 주님께서 들이셨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기도는 모든 세대의 진정한 기도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곧 통곡과 눈물로 들여진 주님의 기도는 완전한 응답을 얻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실상 예수님의 기도는 문자 그대로 응답된 것은 결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없어서 그렇죠? 실상의 이 문자적 의미로 7절의 말씀 보고 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어찌 보면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를 조금 피하고 싶으셨던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앞에 놓인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즉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도의 정답은 그거예요 그래 아들아 너 피하게 해줄게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뜻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케 하고 우리 자신을 순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찌 보면 믿음의 초보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기도 훈련했던 것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의 성취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 아주 초보적인 신앙 상태였을 때 그렇게 구하잖아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우리를 위한 욕심을 향한 그 자신을 향한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욕심을 취하고 우리의 이기적 자아와 우리의 내면의 충족을 위해서 그저 세상적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하게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영광스러운 그 기도가 될 수 있게끔 신실하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요구를 관찰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고 강구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기도의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기기울이려고 해야 하죠 이 새벽에도 그렇게 기기울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기울이려고 나의 생각을 관찰시키고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나온 것 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나온 것 아니시겠습니까 부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처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런 삶들을 능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볼 때 깨닫는 것 무엇이냐 하면 한 번 순종이 백 번의 아멘보다 낫다 한 번 순종이 백 번의 아멘보다 더 낫고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이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본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불온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약을 완성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기에 합당케 되셨음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바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라는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합당케 되기 위하여 순종하셨다라는 그 사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정말로 세상에 세워졌던 그 제사장 아론 제사장과 다르게 놀랍게 보이는 그 신앙적인 중심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 바로 그분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쯤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깊이 있게 좀 나눌 것은 주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 주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요 참 신이신데 그러면서 참 인간이신데 그분이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합니다 순종이죠 순종 또한 이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길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내길 원하신다 사랑하는 새벽의 생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잠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얼마나 깨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순종하기에 앞장서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예 저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삶의 자리에서 말만 하고 끝내버리는 존재가 아닌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우리 아멘아멘 하잖아요 제가 늘 고민하는 거거든요 아멘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멘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리고 아멘의 뜻은 아시죠?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멘을 수백 번 수천 번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약간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은 여러 번 아멘 하는 것보다 단 몇 번의 순종을 원하신다? 단 한 번의 순종 단 한 번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치 구약에 등장하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노아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아산에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고 막 숨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흘러오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예 말없이 순종하면서 그것들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삶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순종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뽐내기 위한 대답을 삼가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 내면을 조명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거룩한 존재로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내게 될 것이고 백번의 아멘이 아니라 천번의 아멘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순종의 삶들을 세상 가운데 또 실천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밝히 빛내는 거룩한 존재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셔서 이 땅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뜻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천번 백번 아멘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들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땅 지진과 또 저 이태원에서 어려워하고 뜻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아파했던 그들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수습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봅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뜻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수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내면의 욕심을 하나님 채우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천번 백번 아흠이라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귀함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 신앙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러한 삶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국료로 여겨주시고 지진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또 그 밖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대원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인해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죽어갔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 이들도 있을 것인데 오 하나님 이 땅을 국료로 여겨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혼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마지막 새벽을 하나님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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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아멘 아멘 수천 번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저 그 제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 단 한 번의 순종의 산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밖의 이 땅 가운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할 이들이 그저 저 맨땅에서 아파하고 숨지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을 떠난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탄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 뿌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크리스도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리게 하셔서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위로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며 오늘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강건적으로 붙들어주시고 주께서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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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나 여러가지 경제적인 현상이나 여러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름에 풀어주셔서 땅 가운데 주님의 신 영하가 crease 아멘